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.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으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죠.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추천한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오클릭 첫 번째 검색원은 연락 없다 갑자기 청첩장 어떻게입니다. 축하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팍팍해지다 보니 추기금이 부담일 때가 있는데요.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목을 끈 한 누리꾼의 글입니다. 연락 없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오면 그냥 축하한다는 문자나 보내주면 된다. 여유되면 추기금도 보내줄 수 있는 거다라고 운을 뗀 이 글은 아주 오래전 작은 인연이라도 수년이 흘러 경조사 연락을 받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축하할 일은 축하해 주고 슬퍼할 일은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게 도리라고 적었습니다. 얼마 전 한 결혼정보업체가 미혼남녀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식 참석 결정의 첫 번째 기준은 상대와의 친밀도였는데요. 두 번째 기준은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. 우리 군들은 내 결혼식에 추기금 보낸 경우 미혼 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면 부조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다. 그냥 맘 가는 대로 하면 된다. 청첩장 보내는 것도 자유, 결혼식 안 가는 것도 자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기준으로 감사드립니다.